1. 돈 벌어서 시간을 다시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못했어요. 뭐 돈만 벌 수 있다면. 저도 돈 많이 벌고 싶거든요. 어 어떻게 벌 건데? 엄마 아빠 보면 월급쟁이는 고생만 하는 것 같고. 딱 미쳤만 있으면 재사업하면서 기회를 잡는 거죠. 그래서 열심히 일하잖아요. 여기 시급이 만원이거든요. 그래? 이렇게 벌면 한 20년 걸리겠는데? 네? 한 20년 뒤에 또 뵐게요 사장님. 안녕히 계세요. 사장님 저 저 아저씨 아니 저 오빠 몇 살이에요? 몇 살처럼 보이는 것 같아? 한 45 됐죠. 그러면 25 된 건가? 78살이야 저 어르신. 그럼 진짜 젊음을 팔아서 미천을 만들고 그걸로 돈 벌어서 다시 산 거네요? 진짜 천재인데? 왜? 대박! 뭔지ISE까? MR VIOLA